주니야, 뭐하니? 너 무슨 할 말 있어? 밖에 다 나와있고 웬일로 커피도 내리고 혹시 나 기다리고 있은 거야? 들켰어? 그럼 진짜로? 왜? 커피 마시자고, 같이 같이? 그래, 마시자 씻고 나와, 커피 내려놓을게 어, 얼른 손만 씻고 올게 니 엄마 핑계될 생각하지마 정작 니가 필요할땐 돌아오지도 않았어 넌 그만 훔쳐봐 훔쳐라도 봐야지 언제 봐 그럼 보여줄 때 몰아서 보는거지 토요일 저녁 약속 장소는 정했어? 음, 고민중이야 한달에 두번 하는 데이트니까 좋은데로 가야지 밥먹는거 말고 나랑 또 뭐하고싶은데 너 왜그래? 말하면 해줄거야? 뭐 들어보고 아, 진짜? 음, 그럼 생각해보고 밥먹으면서 말해줄게 하나만 말해야되지? 어, 두개는 물이야 엄마 엄마 응 힘들 때 옆에 없어서 미안해 어? 엄마 생각 많이 했어 뭐? 그냥 그랬다고 그냥 그랬다고